안녕하세요 가필입니다. 요즘 AI 보이스 채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루노마스가 불러주는 하잇보이의 파장이 엄청 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브루노마스가 불러주는 하잇보이는 10분만에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여기저기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음성합성 AI. 10분만에 뚝딱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보통 음성합성 AI는 디프 SVC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디프 SVC로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아리아나 그란데를 사칭하면서 디프 SVC가 서버를 닫았습니다. 별도로 개발자에게 연락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만 사용이 가능한 상태죠. 그 사이 AI 기술은 또 한 번 빠른 속도로 발전해서 디프 SVC보다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정교하게 합성할 수 있게 발전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부터 소개할 RVC입니다. 방식은 내 컴퓨터 사양으로 돌리는 로컬 방식과 가상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웹 방식이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 방식은 웹 방식입니다. 먼저 사용할 노래를 준비해주세요. 동영상 설명란에 1번 링크를 통해 가우디오 스튜디오로 접속해주세요. 구글로 회원 가입하시고 악기 분리 눌러주세요. 파일을 드래그해서 올려주고 다음을 누릅니다. 우리는 합성에 사용할 보컬만 분리하면 되기 때문에 보컬만 체크하고 다음 눌러주세요.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합성이 완료되기까지 10분 정도 소요되므로 음성 분리 과정을 먼저 진행해놓고 그 사이 오늘의 핵심인 RVC를 세팅하러 갑니다. 두 번 링크를 통해 구글 로그인 후 상단의 드라이브 복사 눌러서 자신의 구글 드라이브에 복사해주세요. 그 후 스텝 1 인스톨의 재생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게 완료되기를 기다리는 사이 합성에 사용할 보컬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에 있는 디스코드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주세요. 좌측 하단의 보이스 모델 탭을 눌러주세요. 이곳에 다른 사람들이 이미 학습시켜놓은 수많은 보컬들이 있습니다. 굳이 내가 오랜 시간을 가지고 학습할 필요가 없죠. 화제의 브루노마스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제목의 에포크라는 수치입니다. 아까 브루노마스는 124K 에포크였죠? 에포크가 높을수록 많은 학습이 이루어진 데이터라는 뜻으로 더욱 정교한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직접 학습도 해본 결과 300 에포크까지는 비교적 단시간에 누구나 재미삼아 만들어볼 만한 값이라 되도록 300 이상은 넘어가야 드라마틱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작자가 학습에 사용한 원본 소스의 퀄리티가 좋으면 에포크가 낮아도 좋은 결과 값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클릭해보시면 예시로 합성된 음원 샘플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유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합성된 아이유를 사용할게요. 모델 링크를 클릭합니다. 들어가셔서 웹페이지 주소를 복사해주세요. 그리고 스텝 투 다운로드 모델의 링크 주소를 붙여넣기 하고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디스코드에서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디스코드 점 땡땡땡식으로 주소가 변환되므로 꼭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신 후 웹페이지를 복사해주세요.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으면 마지막 스텝의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링크를 들어가줍니다. 먼저 모델을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아이유 모델이 세팅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오디오로 돌아가서 새로 고침 한번 해주시면 분리가 완료되었을 거예요. 다운로드 눌러서 보컬, 아더인스트 각각 하나씩 받아주세요. 그 다음 다시 RBC로 돌아와 보컬 파일을 업로드해줍니다. 그러면 어드밴스드 세팅이 보일텐데요. 크레이프랑 하베스트 이 두 가지만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베스트가 최고품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학습시간이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중간에 콜앱 연결이 끊길 수도 있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둔 영상 결과 값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레이프면 충분합니다. 시간 대비 최고죠. 전 크레이프로 진행하겠습니다. 크레이프 선택하고 밑에 세팅값은 우선 첫 번째는 맨지오 크레이프 일대 설정 값이므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피치 값을 조절해서 숨소리를 좀 줄인다던지 하는 기능인 것 같은데 정말 특별하지 않으면 피치 관련된 건 그냥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항상 디폴트 값 3으로 두고 있어요. 그 다음은 볼륨을 어떻게 조절해서 뭘 한다는데 이거는 확실히 퀄리티의 차이를 보여주는 수치값입니다. 해외 포럼에서는 0.2에서 0.25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서 저도 그 정도로 기준 잡고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너무 낮은 값은 좀 더 정교한 퀄리티를 보여줬으나 합성시간이 엄청나게 증가하며 시간 대비 0.2 수치보다 굳이? 싶었어요. 마지막 탭은 안 건드렸습니다. 일렉트로닉 음악에 주로 사용되는 소리들을 방지한다는데 우리는 완벽하게 분리된 음성 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했어요. 세팅을 마치셨다면 컨버트를 눌러주세요. 한번 들어봅니다.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이제 아까 받은 아더인스트 즉 MR 파일과 합성한 음성을 붙여줘야 합니다. 저처럼 에이블톤 같은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맥 쓰시는 분들은 갤러지 밴드 진짜 무료 중에 최고니까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에도 전부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은 세 번째 링크 밴드랩으로 들어가주세요. 웹기반 무료 DAW입니다. 골드웨이브 같은 걸로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모로 이런 DAW 형식으로 사용하시는 게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밴드랩도 구글로 간편하게 가입하시고 로그인하신 뒤 우측 상단 크리에이트 눌러주세요. 그냥 닫거나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합성한 음원과 MR 각각 불러와주세요. 싱크 받는지 확인 후 좌측 상단 메뉴에서 프로젝트, 다운로드, 믹스다운 에이즈 눌러주세요. 음질을 원하시는 걸로 선택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RBC 음성 합성 퀄리티 높이는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